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지식밥차는 언제 올라오나요? 라는 질문.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연구실에 앉아서 컴퓨터하고 있으면 지식밥차, 지식밥차, 지식밥차. 제 머릿속에도 맴도입니다. 저도 찍고 싶어요. 하지만 왜? 왜 이렇게 요즘 좀 뜸한가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원래 작년 제 캐스트 찾아보시면 지식밥차가 그렇게 자주 올라오진 않았어요. 지식밥차가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온 건 언제였냐면 8월달, 9월달 정도 돼서 9월달, 10월달 이때쯤 엄청 폭발적으로 막 올라왔었죠. 왜냐? 오늘의 주제죠. 하반기 커리큘럼이잖아요. 하반기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들이 막 론칭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이 조금 강의가 안정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모의고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촬영 부담이나 강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주제들을 뽑아서 꼭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그렇죠? 자연계 써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뭐예요? 생윤이랑 이제 윤사 듣고 질문도 가끔씩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가끔씩 학생들 진도율 체크해보는데 생윤이나 윤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연계인데도 100% 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취미로 듣고 있는 이과생입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진도율은 100%야. 그래서 정말 성실하시구나. 제가 그들의 성실함에 여러분 박수를 진짜 보내면서 진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버티고 계시면 3은 생윤, 윤사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또 재밌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들어보신 분들 재밌다고. 진도율 90% 넘어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들 쉴 때 들으면 굉장히 재밌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정말 자주 찾아올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올해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하반기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일단 육평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응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윤리 과목은요. 뭐 사실 윤리는 스킬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력을 측정하는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의 특성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이해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윤리를 가르치면서도 늘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지만 내 수업은 진짜 개념이 다 한다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드려요. 왜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죠. 선생님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그죠? 재수인지 반수인지 하고 있나봐요. 개념 강좌만 들었는데 미쳤습니다. 1등급 1등급 나왔대요.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99 100분이 99 나왔잖아요 지금.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개념만 들어도 지금 6월달에 이 친구가 1등급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이제 DM을 한 건데 그쵸? 보고 있죠 여러분? 자 보고 있죠 친구야? 그쵸? 아까 베덷 먹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꼭 베덷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에서 어쨌든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무엇보다 촬영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모든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촬영 시간이 길고 그리고 제가 이 수강평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수강평이 길진 않은데 읽을 때 조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강의 분량이 많지만 후속 강좌가 필요 없는 강좌다. 이렇게 이제 수강평을 달아주셨더라고. 강의는 좀 많다고 느껴지긴 해요.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근데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칠 게 계속 생기는 걸 어떡해. 이게 생활관리라는 과목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여러분 과목 특성 아시잖아요. 생윤이 윤사보다 더 한 지점이긴 한데 배우는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매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추가가 돼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3년 전에 가르칠 때 이런 것까지 안 가르쳤던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가르칠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오래쯤 되니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런 거를 또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강사의 역할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또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개념 강좌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이건 생윤이 됐든 윤사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6평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못했다.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개념을 지금 제대로 숙달이 되었느냐.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이해하는 거랑 제 강의를 들으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는 하고 있는 게 맞을 수 있지. 근데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해를 한 거를 우리가 구슬로 풀어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구슬로 풀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두 번째로 시험은 내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 내가 가진 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과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끄집어낸다는 건 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내가 공부를 하고 들었지만 거기서 공부가 끝났는지 아니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 번쯤 먼저 돌아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개념이 다했다. 그러니까 내 개념만 들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개념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 상황에서 온지 엑슨지를 판단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보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높은 정답률로 여러분들이 그 OX 판단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렸느냐 하는 부분이 제대로 숙달이 되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분명히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성적을 좋게 받았으니까 뭐 수강평도 쓰고 성적 인증도 하잖아요. 근데 제 개념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해도 여러분들 학생이 그거를 숙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건 다른 문제고 그쵸? 그거를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만 된다면 개념 강의 듣고 만점을 못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 거쳐졌는지를 한 번 여러분 돌이켜봐야 되는 게 6평 이후에 지금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속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냐 물론 여러분들의 특정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개념에 빈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숙달의 문제다. 사탐을 너무 암기과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필기했는데 내가 외운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안 풀려? 아니라는 거죠. 외우는 것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으로 머릿속에 그걸 숙달시키고 저장시키는 거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윤리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쨌든 우리가 철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철학적 판단력을 기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는 연습이 중요하고 제 후속 커리큘럼도 결국에는 그 판단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커리큘럼과 특정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것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론이 어려워요. 이런 거는 숙달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계약론은 실제로 어려워요. 강사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선생님? 왜 어렵냐면 홉스랑 로크랑 루소가 나오잖아요. 이건 생윤도 마찬가지고 윤사도 마찬가지인데 홉스로크 루소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3명이서 난 늘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얘네들에 대비해서 문제가 나올 거라면 이쯤 되면 한번 AI 이런 걸로 좀 살려가지고 셋이서 이제 한번 맞장 맞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나쁜 말이죠. 맞장을 한번 뜨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한번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끼리?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끼리 서로 뜬 적이 없죠. 그렇죠? 서로 뜬 적이 없어요. 왜? 시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가 개몽주의 시대니까 하루가 다르게 막 사상이 발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용어 통일이 안 돼요. 용어 통일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줄권, 자연권 뭐 이런 용어들이 홉스 루소 로크 입장에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물론 저도 그래요. 강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홉스 루소 해가지고 표를 그려서 딱딱딱 분류해가지고 얜 이거 얜 이거 얜 이거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오류가 생기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겨. 그래서 제가 계약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째 사상가 특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론 사상가 홉스 루소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 일단 우리가 사상가 엄청 배우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쵸? 얼굴도 중요하니까 그쵸? 뭐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언제를 살았던 사람인지 어떤 배경에서 그쵸? 이 홉스가 사회계약론을 주장하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홉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왕의 어용사상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쵸? 왕을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루스나 로크 같은 사람들은 책을 쓰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모순적인 표현이 많아요. 왜? 이 당시에 절대왕정 아무래도 아직까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왕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는 계약이야 이러면 바로 모가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를 좀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약간 모순되듯이 책을 써가지고 애매하게 책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순응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사상가 특강을 통해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개념에서는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 표를 사용하지만 사상가 특강에서는 사실 본질에 가장 가까운 건 한 사람 한 사람씩 공부하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태어나서 순차적으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사람들이라 쓰는 용어와 논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주장해낸지를 우리가 이해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계약론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내가 연습과 숙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식의 문제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가시라고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사상가 특강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5점 모의고사 5장짜리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웬만하면 계약론 문제는 제가 꼬박꼬박 다 출제할 예정입니다. 다음 9번과 15번이죠. 낯선 문항이 너무 두려워요. 일단 낯선 문항이 두렵다. 이거는 근데 생윤의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생윤에 낯선 문항이 없다면 누구나 50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표를 극복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윤은 도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낯선 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그냥 핵심인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생윤을 포기할래요 하는 거는 도표가 무서워서 사문을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느 시험이나 다 변별의 포인트는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 과목이든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선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변별 문항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이제 조금 더 풀기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윤이 선택자가 많은 이런 과목으로서 좀 낯선 문항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너무 좀 지역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근데 그냥 원래 어느 시험에나 있는 변별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접근을 하시면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낯선 문항이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에서 두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원래 이게 이 시험의 속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두려움보다는 이걸 극복할 어떤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상해요 두려워요 이런 생각보다는 원래 이게 그냥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별 포인트다. 생윤은 똑같은 과목인데 윤사는 왜 안 그래요? 윤사는 생윤보다 기본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깊어져도 변별이 되는데 생윤은 학자도 맨날 비슷한 사람들이 돌려나오고 또 주제별로 가다 보니까 이 사상적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과목이잖아요. 근데 주제는 어쨌든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애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력 있게 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드라질 뿐이죠. 이거는 어느 과목에나 있는 그냥 변별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강좌가 NG선다죠. 그리고 사실 NG선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지역적인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좀 사소한 내용들이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빠지지 않고 가르치겠다라는 저의 의도가 있고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기출선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기출선지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바빠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릿속에 넣고 이걸 판단해보면서 숙달시키는 과정이 많이들 부족해. 왜? 내가 맨날 기출 좀 풀어봐라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그러거든. 근데 제가 생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 강좌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올해 커리큘럼이 너무 바쁘기도 있었고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엔지선다 같은 경우에도 현강에서도 풀어볼 시간을 다 줘요. 왜? 판단을 해보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해. 남이 풀어주는 거를 자꾸 보면은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너무 당연하죠. 맞는 말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느는 건 언제냐면 내가 푼 로직이 있어. 근데 이 로직과 실제 정답 로직을 비교해서 내 로직과 실제 정답 로직이 뭐가 다른지를 비교할 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도 문제를 직접 꼭 풀어보시고 내가 생각한 오답과 정답의 이유를 적어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게 왜 틀렸는지 왜 틀리지 않았는지를 검증해 보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개념이 OX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립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적인 사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두 번째로는 숙달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NG선다가 이제 준비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념에 비해서 NG선다가 이거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야. 개념 강의에 비해서 심화 개념은 항상 매출도 떨어지고 그죠? 수강생 숫자 자체도 개념보다 심화 개념이 더 적어요. 근데 이거를 꼭 들으셔야 여러분들 극복이 됩니다.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기출을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열심히 풀어보시던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인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집업 NG는 사실상 수능 완성에서 나오게 될 낯선 내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필연적으로 심화 개념이 개념 다음에 4월 달에 나오니까 얘는 수안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교재가 만들어지는 시점상 그러다 보니까 수능 완성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강좌가 필요해지게 됐고 이게 집업 NG입니다. 그래서 이 집업 NG는 간단하게 빈칸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채워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여기에 OX 그리고 여러분들 낯선 문항으로 이루어진 그죠? 낯선 문항들 그래서 변형 문제의 비율이 여러분들 70% 이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얘는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월 달 초에 이제 개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낯선 문항이 두렵다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여러분 연습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4번, 5번, 8번, 14번 얘네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어려운 주제인데 이번 시험에 특출나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오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어려운 얘네들을 틀렸다. 그러니까 올해 6평은 딱 이거예요. 6번하고 9번하고 15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시면 요중에 한 두 개 정도 틀리면 1등급 나오거든요. 그쵸? 틀릴만한 거예요. 6번, 9번, 15번은 충분히 이 정도면 틀릴만 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4번, 5번, 8번, 14번은 사실은 오답률이 높긴 하지만 원래 시험에서도 1등급을 맞으려면 맞춰야 되는 수준의 문제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려운 주제들이죠.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결국 개념을 얼마나 숙달했는지 숙달했느냐 숙달하지 못했느냐 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대단한 논리나 대단한 낯설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듣고 나서 기출 문제 풀이를 열심히 안 하셨거나 아니면 개념을 듣고 나서 덮어뒀다가 한동안 공부를 안 했거나 이러면 틀릴 수 있어요. 얘는. 이거는 숙달의 좀 부족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출을 다시 풀어라. 강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4번, 5번, 8번, 14번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강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내가 스스로 맞아보기도 하고 틀려보기도 하면서 아 이 생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구나. 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리구나. 라고 하는 그 지식이 생겨야 돼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이 제시문이 왜 누구 제시문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그런 거는 암묵지거든요. 명시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명시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암기하면 언제나 맞출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쉬워요. 암기를 시키면 되죠. 근데 어떤 제시문을 딱 봤을 때 이 제시문이 왜 이렇게 표현되었고 이게 누구의 제시문이에요? 사실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대체로 이런 말을 쓰네? 이런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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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얘가 이런 학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이런 좀 경험적인 지식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딱 잡아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고 이 학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서는 거죠. 그런 거를 다 절차화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일은 절대 어려운 과목일 수가 없어요. 다 절차화가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사문의 도표 같은 건 절차화가 돼요. 이땐 이렇게 생각하고 저땐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다 단계별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히면서 아 이런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이네? 거기서 왜 그럴까 정도의 의문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인 것 같아. 까지는 여러분들이 도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를 좀 나눠야 돼요. 6번, 9번, 15번 같은 걸 틀리신 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향하고 4번, 5번, 8번, 18번 이런 문제들을 틀리신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셔야 되는 방향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낯설고 좀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지식적인 측면의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얼마나 숙달이 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판단 자체를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특징이죠. 제로 베이스 개념 완성 이미 끝났죠? 작년까지 나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커리큘럼이었고요. 제로 로딩 심화 NG 선다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과 사소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엽적인 부분들 제가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쫙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강좌였고요. 개념 듣고 연습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기출 푸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나는 정말 그게 싫다. 나 혼자서 진짜 잘 못한다. 그럼 NG 선다는 정말 꼭 들으셔야 되는 여러분 강좌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의 개념을 듣다 오시더라도 NG 선다를 들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콕 집어가지고 심화 개념으로 설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NG 선다 NG 선다 꼭 들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낯설음제로 사상가 특강이죠. 칸트, 싱어, 롤스, 계약론 이렇게 네 부류의 사상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계약론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번에 준비해서 넣은 거고 칸트, 싱어, 롤스는 아시다시피 생활과 윤리의 굉장히 빈출학자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이 주제들 쫘르륵 묶고 싱어가 생각하는 주제들 쫘르륵 묶고 롤스가 생각하는 주제들 쫘르륵 묶어가지고 가볍게 한 10시간 내외로 여러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문제보다는 주로 여러분들 사상가가 어떤 생일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좀 배경을 중심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야 수강평인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홉스가 진짜 죽어도 이해 안 되는데 홉스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입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랑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3일인가요? 그때쯤 여러분 교재 입고돼서 이제 개강이 될 거고요. 다음 집업 문풀엔제 주요 주제 변형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낯설은 포인트들 특히 이제 수능 완성이 반영이 안 된 강의 환경상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올해 나온 낯설은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강좌가 될 거다. 그래서 변형엔제로 변형 문제를 많이 제공해드리는 강좌고요. 다음 파이널 파이브 점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 건 낯선 제시문입니다. 이게 선지로 실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로 실게 되면은 맥락이 없어가지고 어? 이게 선지만 딱 보면은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시문에서 끌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평가원에서 나왔던 제시문들 말고 그 제시문 주변에 있는 원전 중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과 제시문들을 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낯선 제시문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파이브 점 모의고사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 지연이 가장 중요한데 생일은 타임어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제시문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폭넓게 제시문들을 좀 읽어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원전을 강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차체로 제 능력이 그만큼 되지도 않고 그렇죠? 두 번째로 원전을 강독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원전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지만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모의고사에 배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한 그런 모의고사니까 많이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8월 첫 주에 이제 교재 입고되고 촬영 시작해서 1강 들어갈 거고요. 얘는 FFJ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8월 첫 주에 여러분들 입고가 되어서 아마 3회분 이제 입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부터 시작할 거고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말 정도에 9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에 이제 9평까지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특징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윤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올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점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고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기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기론과 이제 결국 주자 양명 이게 이제 윤사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난해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기론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저는 서양근대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양근대철학 같은 경우를 묶어가지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그죠? 집업문풀 엔제에서 완벽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대 서양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사실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생윤은 생윤보다는 윤사가 내용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거 체크하다 보면 저게 고장 나고 저거 체크하다 보면 이게 고장 나고 좀 이렇게 와리가리가 좀 심하거든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결국 모의고사예요. 모든 범위를 한 번에 챙기면서도 이 서양 철학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 근대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를 좀 준비를 할 테니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채워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한국 근대 사상이나 사회사상 같은 거는 진짜 보시면 매번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거를 틀리시고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진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개념 반복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들 이기론이나 근대 서양사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반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워 실제로 내용이 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요. 여기는 한 번 문제 풀면 그 다음에 다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률도 높고 풀 때도 잘 풀리니까. 근데 잠깐 이거 공부하는 사이에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게 용어가 낯서니까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사실상 어떤 거 이 기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쌍둥이 모고에서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이 관련된 문제들 많이 이제 좀 잡스러운 주제들은 최대한 빼고 이 사회사상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할 계획이니까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평 커리큘럼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완성 마찬가지죠. 작년까지 나왔던 것들을 준비한 강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집업 문풀 엔제 주요 주제 변형 엔제이면서 빈칸 개념 강화해가지고 개념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시문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제시문들 같이 분석해서 심화 개념을 좀 다져보는 시간으로 만들 거고요. FFJ 모의고사 FFJ 모의고사 낯선 제시문들 바탕으로 해서 선지를 좀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부끄럽네요. 제목이 사문의 빛 어중교에요. 그렇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문화 개념 같은 경우엔 누구한테 듣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사회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주입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주입을 당하든 개념에 대한 정의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윤리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문화는 진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분류해놓은 개념을 공부하는 거라서 개념을 누구한테 듣든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질문을 잘 썼어요. 전공이 경제학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명쾌하네요. 복습 차원에서 듣고 있긴 한데 평소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던 내용을 이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해주니까 뇌에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바예요.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애는 이런 주장을 하고 저래서 쟤는 저런 주장을 하고 제가 생윤설명도 마찬가지고 사문설명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시하는 게 왜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도 대답을 못하는 왜 라는 질문이 존재하기는 해요. 가끔씩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질문 게시판 쓰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는 다 이유가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들으면 이해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린다 라는 게 제 개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개념 이거고요. 도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도표는 어느 정도는 절차화가 돼요. 물론 도표도 진짜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화가 들어먹지 않게끔 설계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요. 정말. 하지만 대부분의 도표가 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한 세 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절차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절차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죠. 이 친구가 정말 수강평을 잘 써놨던데 예를 들면 부양비에서 인구비를 안 주면 부양인구가 100 인구비를 주면 전체 인구 100 기준 잡고 이 두 마디면 부양인구 문제는 큰 틀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실질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이게 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시즌 1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추천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데 이제 그 도표 시즌 1이 이제 끝나고 도표 시즌 2가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표 시즌 1은 필수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진짜 도표를 난 너무 못한다 하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도표를 진짜 풀어보고 건드려 볼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20번 고령화 도표를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6평에서 이거는 진짜 연습의 문제입니다. 이거 오답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건 진짜 연습의 문제예요. 도표 여러분들 시즌 1을 다시 들으면 20번 고령화 통계는 못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표 시즌 1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문제를 풀면 무조건 풀리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오히려 10번이나 15번 문제 같은 이 문제들 성비도표라든지 가구수 계산 복지도표 시즌 유형 얘네들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도표는 지금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서 작년에 안 나오던 이상한 형태의 유형이 나왔고 성비도표는 그래봐야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유형인데 갑자기 이제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얘네들은 낯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 도표 시즌 2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음주에 이제 교재 입고됩니다. 도표 시즌 2 같은 경우에 다음주 교재 입고되고 이번주에 아마 OT가 올라가게 될텐데 도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지선다 형태로 약 선지가 한 11개 10개 이렇게 이제 붙어있는 도표 문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도표를 맹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표 시즌 2 들으시면은 요즘 나오고 있는 새로운 유형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굉장히 다양한 표풀이 방식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 시즌 2는 반드시 시즌 1을 듣고 오시거나 시즌 1을 안 들으셨더라도 적어도 도표를 풀었을 때 내 문제가 도표가 나오면은 3개 정도는 맞추시는 분들이 들으시기를 제가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도표를 푸는데 내 문제 중에서 뭐 3문제를 제대로 접근을 못해. 근데 시즌 2를 들으셔봐야 그냥 힘들기만 해. 그치? 그리고 내가 그냥 문제 푸는 걸 지켜보는 거야. 감상하는 거야. 문풀 감상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 ASMR이나 틀어놔. 그럴 거면.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 도표 시즌 2를 듣고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도표를 다 풀어. 근데 하나 정도가 접근법이 좀 다르고 접근법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너무 어려워. 그런 친구들한테는 최고의 도표 강좌예요.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유형들을 제가 다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도표 문항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 좀 색다른 문제가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중요해요. 유형이 조금씩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나오던 유형이랑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 도표 시즌 2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나 도표를 잘 못한다. 그럼 무조건 시즌 1부터 들으세요. 사실상 내가 도표를 잘 못하면 시즌 1만 들어도 도표를 4개 중에 3개 정도는 여러분 접근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얘는 도표 한두 문제가 걸리적거릴 때 그때 여러분들 좀 낯선 형태의 문항들이나 접근이 일반적이지 않은 문항들을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사실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즌 1에서 배운 요소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표를 조금 못 푸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좀 푸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낫다. 그래서 반드시 도표는 이거 듣고 이걸 들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 빈트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기출분석과 시간 지연 문항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내가 개념을 좀 틀린다 하시면 기출분석 꼭 들으시고요. 개념 강좌 대신 준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만큼 개념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기출분석 들으시고요. 난 개념 좀 하는데 어려운 개념 문제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시간 지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끌리는 문제들이 있죠. 점수 채점했는데 3점 1점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 이런 거 고르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연습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교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양적 연구 같은 거 어려운 문제 나올까 봐 너무 무섭다. 개념 자체를 물어볼 때 난도가 증가할까 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집업분풀엔제 집업분풀엔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얘는 9월달 개강 예정입니다. 도표 시즌 2가 끝나야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9월달에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개강했을 때 요거 들으시면은 어려운 개념이랑 좀 9월달을 반영한 어려운 도표 한 번에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교제니까 요거는 9월달에 여러분들 찾아올 거고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부족이다. 시간 부족은 결국 모의고사가 약이죠. 제 파이널 파이브 점 모의고사 작년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5장으로 준비되어가지고 제시문도 길고 시간도 빡빡해서 실제 시험을 딱 풀었을 때 모래주머니 효과죠.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벗고 뛰면 갑자기 빠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시간 부족 상황을 대비해서 5장으로 구성된 문제는 똑같이 20문제인데 5장으로 구성돼서 제시문도 길고 상황도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모의고사 시즌 1,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널 파이브 점 모의고사 가지고 연습하시면은 시간 부족은 제가 반드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8월 초에 3회분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9월 말에 파이널 파이브 점 모의고사 또 나머지 회차 이제 나가가지고 시즌 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의고사로 제가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원래 조금밖에 안 찍으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남은 시간 여러분들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요. 그동안 저도 여러분 마저 알차게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도록 최고의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같이 함께 페이스를 맞춰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만점과 1등급을 우리 쟁취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긴 여러분 커리큘럼 소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기출분석 지식밥차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